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꼬롬하고 음침하고 못돼 처먹은 아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 인생은 시궁창인데 미국 여행 간 미혼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후려치기 시잔하다 욕 오지게 처먹고 이제 곧 글 삭티 예정인 음침한 아줌마 원제 미혼 친구와의 다툼 누가 예민한건지 판단 부탁드려요. 방탄하는거 죄송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제 친구 때문에 많은 분들께 꼭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말이죠. 정확히는 이 친구와 제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연락도 안되구요. 여하튼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서른여섯 살 직장인 엄마구요. 이 친구는 아직 미혼입니다. 뭐 미혼은 아니에요. 솔직히 나이 서른여섯이면 이미 결혼정년기가 좀 지났다고 보는데 이 친구 집안이 나름 좀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남친만 바뀌고 또 여행만 주구장창 다니고 그러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얘랑은 좀 가까운 친구니까 이런 모습들 좀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 아니잖아요. 제가 뭐 딱히 터치할 일은 절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별말 안했고 그런데 이 친구는 반대로 제가 보는 앞에서 아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공공이 너 참 부럽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이라 여기고 넘겼는데요. 문제는 이번 설 연휴 이 친구가 자기 혼자서 미국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그런 무의미한 사진을 띡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 뭐야 이거 미국 맞아? 서울 아니냐? 이런 답장을 보냈고 또 딱 봐도 푸드커터 같은 곳으로 보이길래 한 번 더 야! 너 미국 여행 간 게 아니라 집 근처 신세계 간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제가 전화를 한 번 했거든요. 생존 신고차 그냥 빨리 생중계 사진을 보낸 거다 이러면서 웃길래 그래요. 저도 이때 같이 웃고 좋게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어떤 호텔방에서 지난 유학 시절 자주 먹던 햄버거랑 와인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또 별 생각 없이 농담으로 재밌으라고 야! 이거 뭐야? 완전 그냥 네 방 아니냐? 너 미국에 간 거 맞아? 나도 너처럼 여행 좀 가고 싶게 만들어봐. 아우! 꼬라지가 이게 뭐야? 느낌 나는 사진을 좀 올려보라고 이런 DM을 보냈고 이때도 친구는 그래 맞아 내가 사진을 좀 못 찍지? 이러면서 같이 웃어 넘겼는데 그런 뒤에 나중에 또 타임스퀘어 앞에서 어머 이거 정말 완전 사진 고자처럼 전신샷을 찍어서 인스타에 떠올렸더라구요. 이걸 보니까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좀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거기 똑같은 장소에서 되게 느낌있게 찍은 다른 여자들 릴스를 인스스 답장으로 보냈는데요. 여기서 얘가 야! 제발 그만 좀 해!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연락하는 친구 너 하나뿐인데 이렇게 사사건건 딴지를 거니까 나 여행 기분 다 잡쳤다. 꼭 이렇게 해야 네 속이 시원하냐? 아니 내가 너한테 자랑을 했냐 뭐랬냐 너 나한테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어?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는 걸로 집에서도 엉그리 눈치 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이번 명절 도피성으로 여행 온 건데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너까지 이러니까 기분 다 잡쳤다. 이런 느낌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니 그렇게 좀 싸우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제가 시댁에 가는 거 싫어하는 걸 잘하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멋있는 여행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를 따로 안 보내고 아예 최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자제를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말이죠. 이 친구의 이런 말이 훨씬 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마치 이거는 제가 배아파하는 사람 그런 취급 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기에 이 친구보다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정말 잘못을 했나요? 그리고 기분이 나빴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든가 같이 웃고 장난치고 어? 잘 넘어가 놓고 뒤늦게 갑자기 이렇게 탁 터뜨리니까 사람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이거예요. 꼭 뭐랄까 제가 무슨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한테 히스테리를 부린 그런 진상이 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 진짜 너무 더럽습니다. 도서 없이 쓴 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민한 건지 정확한 판단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알았으니까 그전에 사람을 까내리는 그 그지같은 말투부터 좀 고치세요. 외국에 나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야 한국 아니냐? 거긴 이방 아니냐?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타인들이 보면요. 열등감, 자격지심 장난 아니에요. 다 보인다고요. 내 댓글 아이씨 이거 진심 첨포로 공감하는 게 내 주변에 이슨이랑 똑같은 성격이 하나 있거든요. 그냥 지가 못하는 건데 그게 부러우니까 하나하나 다 시비 걸고 꼭 미국을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에 돈가스 사진을 올리면 헐 그걸 왜 먹어? 그 집은 안심이 더 맛있는데 에이그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이딴 소리하고 또 옷을 사면 에이 거기는 다른 게 유명해 이런 소리하고 또 신발을 사면 야 요즘은 꽁꽁이 유행하는데 그걸 왜 사? 이렇게 태클이 오자요. 그러면서 지가 되게 합리적이고 똑부러지는 줄 알더라고. 현실은 개 시궁창 열폭의 똥멍청이일 뿐인데 말이죠. 이 쓴이처럼. 2번 아니 아줌마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친구 인스타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싶냐고. 나라면요. 쓴이 벌써 차단 박았어요. 어우 찌질해. 되겠고요. 지는 사는 게 시궁창인데 그러니 미국에 놀러 간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어. 3번 그래도 친구는 본인 마음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을 했네. 나도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이런 소리도 했고 집에서 결혼해라 난리라 여행 왔는데 왜 너도 태클이냐. 이러면서 다 본인 마음 말하고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쓴이는 반대로 음침하게 부러운 마음 딱 숨기고 사람 비꼬고 놀리고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지저분한 건 바로 쓴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쓴이 본인이 제라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심부 곱겠어요. 듣겠고요. 맞아요. 이런 음침한 성격이 제일 거지 같아. 진짜 피곤한 게 이런 성격들은 허언증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 2번 이런 사람들 진짜 웃기는 게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는 줄 알고 지도 모르는 척하면서 돌려서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냥 세상 지 혼자 똑똑한 줄 알죠. 그 음흉함을 남은 절대 모른다 여기고 신나게 까대는데 그거 다 알아요. 지금 댓글 봐봐요. 생폰 모르는 남들도 다 알잖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쓴이 같은 사람 하나 있는데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야, 그거보단 이게 더 낫지 않냐? 혹은 아우, 난 그런 거 싫어해. 혹은 뭐하러 그런 돈을 써. 쓸데없이. 등등등. 무조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말이죠. 처음엔 그냥 아니 뭐 어쩌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게요. 계속 듣다 보면 사람 기분 묘하게 신경 팍팍 긁어대고 또 더 반복이 되면 화가 나고 나중에는 상대를 하기도 싫어져요. 지는 그게 엄청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또 지는 그게 되게 재밌는 농담인 줄 아는 모양인데 듣는 사람은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남의 일에는 축하와 격려만 하면 되는 거고 그조차도 어려우면 그냥 입을 앙 다물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조언과 충고는 기분만 나빠지게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밥 먹은 사진을 보냈다. 밥 먹은 사진을 보냈다. 그럼 와 맛있겠다. 거기 어디야? 햄버거 사진을 올렸다. 어우 오랜만에 옛 향수에 좀 잠겨보시나? 근사한 예행 사진을 올리면 와 거기 멋지다. 나도 가고 싶다. 그냥 딱 이런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말 곱게 한다고 누가 안 잡아가요. 또 돈도 안 받습니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조언하고 너만 재밌는 농담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돈을 내고 욕바지를 하나 고용하세요. 친구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줄 때 친구인 거예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감히 그런 걸 장난으로 포장하지 마요. 쓰니는 그냥 예의가 없고 배려도 없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못돼 처먹었다 이거지. 5번 사람 기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지는 장난이라지. 꼭 보면 이런 것들이 똑같이 해주면 미친듯이 부들부들 하거든. 그거랑 그게 같냐? 6번 차라리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명절에 여행 다니는 친구가 오지게 부러웠던 거죠. 배가 아파 뒤지겠죠. 님 지금 배 아픈 거 맞잖아요. 너는 시댁에 끌려갔는데 친구는 미국 여행 갔으니까 님 그래 그 거지같은 자기 짓심들 싹 다 보인다구요. 남친만 바뀌고 이런 말도 연애만 하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여행만 다니더라구요. 어쩌라고 쓰는 TMI일까? 근데 이거 제가 터치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쿨래 나는 척하지만 이미 배할 제대로 꼴렸쥬. 저는 별 말 안하고 친구는 친구는 빨리 나도 결혼해야 하는데 네가 부럽다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구요. 나는 친구한테 부러움을 오지게 받고 싶고 이 친구가 배아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에요. 딱 걸렸어. 말만 부럽다 부럽다 하지 사실상 인생 즐겁게 잘 사는 친구가 너무 안이껍고 나를 엄청 동경해 주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게 짜증나가지고 친구 있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고나리지래. 전연차거 분명 해외가 아닐 거야. 한국에 있는 거라고. 내가 반드시 꼭 잡아내겠어. 딱 이딴 마인드로 집요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쓰니 본인 성례 엄청 잘 숨겨진 줄 알죠? 개 티나요. 요즘 사람들 정말 잘 피는 것 같습니다. 7번. 아니 시비도 지가 걸고 사람 기분 잡치게 해놓고 누가 더 예민하냐고 묻다니 미친건가? 8번. 아줌마 명심해요. 제가 이거 캡처했어요. 알겠죠? 만약 글싹퇴 해버리면 내가 원본 지키미로 다시 올릴 거라고. 아니 나는 도대체가 제목부터 이해가 안되네. 여기서 미혼을 왜 강조하는 거지? 미혼이든 기혼이든 계속 이재랄 하면 기분 나쁜데? 똑같아. 너 뭐 돼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한 네가 막 승리자 같아가지고 친구 깔보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그래봤자 현실은 시궁창이잖아. 안 그래요? 미국 여행 간 거 뻔히 알면서 서울 아니냐? 이 지랄? 끌 끌 끌 끌 끌 끌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잡할 수가 있구나. 끌 끌 끌 끌 끌 같은 말을 해도 사람 기분 거지같게 만드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말투 있죠. 고민을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도 가르치려 들고 또 좀 뭐라고 하죠? 재수 없는 거 명언 제조기인 것처럼 이상한 말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공자활, 맹자활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사람을 패고 싶잖아. 때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부류죠. 에휴 참네. 예.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